OTT 시장에서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와 국내 토종 OTT 간의 희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성장성을 반영하는데요. 지난 5년간 넷플릭스의 주가는 무려 50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의 경우 나스닥 지수가 13% 상승할 때 넷플릭스는 겨우 1% 올랐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성장성이 정체됐다는 겁니다. 한국 사용자들을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사용 시간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OTT 시장 자체가 시들해진 건 아닙니다. 올해 국내 OTT 시장의 규모는 무려 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용자들은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웬만한 컨텐츠는 이미 시청을 했고 티빙이나 웨이브에 있는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빠르게 다른 국내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티빙은 역대 최대 월 사용 시간을 기록하면서 반격의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특히나 티빙의 최대 주주인 CJ E&M은 한국의 디즈니와 가장 가까운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디어의 기획과 제작, 유통까지 아우르는 통합 컨텐츠 기업으로 성과를 내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2분기 실적부터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효성 TNC가 올해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 스판덱스가 호황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변화하는 옷차림에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레깅스나 요가복을 즐겨있는 구매자가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레깅스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룰루레몬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제 레깅스와 같은 에슬레저 룩이 단순히 운동복이 아니라 일상복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성 TNC는 레깅스의 룰루레몬, 나이키, 아디다스 그리고 국내 레깅스 양대 산맥인 안다르와 잭시믹스의 스파던덱스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효성 TNC는 레깅스 시장을 꽉 잡고 있고 운동복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파덱스를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효성 TNC는 실적을 내놓습니다.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조정될지 이번 주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세계가 휴제 인수전에 불참합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가격이 2조 원대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보톡스 산업을 둘러싼 정부의 관리 감독이 날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나 이번 인수전은 정유경 총괄사장이 주도하는 첫 번째 조단이 M&A라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인 재물 불확실성으로 줄줄이 목표가가 하향됐습니다. 신세계 전 계열사 실적 개선 기대감 나오는 가운데 이번 휴제 인수 불참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뉴스입니다. 미국, 유럽, 인도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판매 대수를 늘려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측에서 내놓은 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10.8% 감소한 24만 9천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중국 판매량에 비하면 4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제시한 올해 판매 목표치에 한창 못 미치는 수치고 이대로 판매가 이뤄진다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여파로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중국에서 꾸준히 판매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현지 업체들에게 친환경차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최대 규모인 중국 시장에서 점차 낮아지는 점유율은 고민거리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중국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해 어떤 투자와 개편을 할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해상과 항공 화물 운임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상 운송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금요일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수출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주와 유럽 노선 운임이 크게 올랐습니다. 계절적 영향과 이른바 보복 소비 여파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적재 공간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해상 운임은 모든 노선에서 지난해 4배 넘는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운대안이 이뤄지는 간호인데 HMM은 미주로 향하는 임시 선박 한 척을 투입했다고 지난 주말에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농수산 수출품을 선적했는데요. HMM은 이달에만 7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했습니다. HMM 이번 분기에도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에 30도를 훌쩍 웃도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018년 이후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더위가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여름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의 주가는 오히려 하향세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로 휴가철이 무색해진 탓이 큽니다. 식음료와 영화, 수영복 업체들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 줄줄이 하락하고 있지만요. 에어코드에 가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실제 여름용 가전사업에 주력하는 파세코는 2주간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공급 예비 전력이 예년보다 일찍 안정권을 벗어나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만큼 날씨로 변하는 소비의 형태도 잘 살펴보시면서 이번 주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인사이트 살펴봤는데 이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영업부의 오기철 차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이슈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주말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날 발표되었던 인텔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주장과 관련된 이슈를 다시 한 번 달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글로벌 파운드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좀 부인을 했지만 미국의 정부 지원 등을 봤을 때 인텔에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일단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규모는 약 3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TSMC라든가 삼성전자, UMC, 글로벌 파운드리로 압축이 되어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이 삼강체제로 일단은 삼성전자의 자리를 좀 유압을 하면서 시장에 좀 상당히 강력한 그런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웨이저자 TSMC CEO 같은 경우도 결산 발표 회계 내에서 일본 내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인텔뿐만이 아니라 TSMC 이런 파운드리 선두 업체 등이 삼성전자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텔의 파운드리 경쟁력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일단 첨단성 수준으로 보게 되면 약 5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차이로 있어서는 약간은 안심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그렇게 크게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는 차량형 반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서 이번 주 주요한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19일 날 IBM과 21일 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ASML 업체 그다음에 인텔이 실적을 좀 앞두고 있어서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실적을 발표했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움직임들이 일단은 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반도체 노광장비 공급사인 ASML 같은 경우 비메모리 선단 공장의 미사에 좀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국내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거기에 좀 따르지 못했는데요. 마이크론 역시 이제 실적 발표 위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대한 심리가 좀 둔화가 되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일단 미국에서 마감된 미국 반도체 흐름도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서는 시장의 흐름은 생각보다는 좀 길게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중소형 빅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업종으로 주목을 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업체들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분들 중에서 한 세 가지 종목분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8인치 반도체 위탁 생산물 설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DB 하이텍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비메모리 전공적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 원의가 IPS 같은 경우 공정 미세화 수혜로 점유율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리노공호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전문 소켓 업체로서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중소형 비메모리 업체 시스템 반도체 업종으로 관심을 갖고 시장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처럼 IBM이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연간 가이던스가 혹시 하향 조정되면 우리 증시에 전반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